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2018 자라섬 썸머 페스티벌이 올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1회 DJ 뮤직 페스티벌이 메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자라섬에서 이번에 합니다. 한국의 국내 많은 DJ들이 출연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재미있고 아마 열정적인 환상적인 그런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여름 추가 계획 그리고 바캉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라섬 DJ 뮤직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자라섬 DJ 뮤직 페스티벌 파이팅!